1주차 과제는 관찰일지였죠? 서로가 상대방을 관찰한 내용을 발표해보도록 할게요.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? 나는 변했으면서 왜 상대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까? 그래도 믿고 싶다. 변한 것은 시간이고 사람이 아니라고. 안녕하세요. 이거 드리려고. 아, 괜찮은데. 조교한 보람이 있는데? 뭐 학생들한테 선물 받는데? 아니야. 이게 뭐야? 요요일밀로 입으세요. 민우야. 응? 나 너랑 같이 좀 살게 해주라. 오늘은 중대한 작전이 있기 때문에. 중대한 작전? 해! 무슨 이런 장난을. 반가우라고? 안 그래도 반가우세요. 표정은 전혀 아린데요. 핸티 얘기는 정말 그만하고 싶거든요. 소개 든 게 별로면 포장이라도 입봐야 하지 않나? 그게 지금 무슨 의미지? 지금 조교님이 생각하신 바로 그 의미? 그런 거라면 난 아예 포장이 필요가 없어. 그래요? 간투자. 억울하면 제대로 한번 보여주든가. 야, 너 진짜 미친... 따라 나와. 아, 잠깐만. 지금 완전 클라이맥스인데. 진장. 사랑해요. 뭐 하는 짓이야? 아니, 난 너네 매니저가 자꾸 너 괴롭히니까. 그래서? 그래서 나도 매니저 괴롭혀서 그만두게 해주려고. 아무랑이나 사귀고, 아무한테나 안기고, 아무한테나 고백하는 거. 그거 걸레야. 뭐, 이 씨발? 넌 항상 그렇게 살아서 잘 모르겠지만. 야,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? 음, 그림 다 그릴 때까지. 넌 꼭 뭘 해도 벅창하게 하냐? 형이랑 하는 건 좀 이렇게 하고 싶어요. 저 이거 다 그리고 여기서 도시락도 먹고, 낮잠도 자고, 책도 읽은 다음에 형이랑 도란도란 얘기를 나눌 건데 그게 내 취미 세트거든. 형, 저 옥상 처음 와봐요. 너 멀리 가지 마. 콜레아 왔다. 방 닦아줄까? 나한테 사과해. 빨리. 빨라 나한테 사과해. 빨리. iff. 빨라 나이 살려줄게. 빨라 나도. 빨라 나이 살려줄게. 암, 닦아줘야. 빨라 나이 살려줄게. 빨라씨. 아휴 죄송합니다 어? 김한친구? 아휴